와 멋있다 이게 배미라고? 응 배미라고 아버님이 많이 왔잖아 그래서 올라가서 안 보이는데 여기 가을에는 단풍주라서 참 멋있겠다 가을에 또 오자 우리 계속 가 여기 어머니랑 엄마가 좋을 것 같아 여기 어머니랑 엄마가 좋을 것 같아 누구? 아이 다리? 응 전다리? 꼭 보였어? 응 되게 멀리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벌써 그 만큼까지 와 있는거야? 응 언제 돌아가? 응 여기가 여기고 응 여기서부터 응 여기까지 응 3.5마일 응 여기 물치도 있어 우리 물치까지 가볼까? 그럼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와 와 집을 가할래 아 땅보면 안 돼 밥만 보고 가 아 땅 못 지나 응 여기서 차를 세우고 가면 되겠구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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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응 땅 글쎄 quand 고마 S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